달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? 안주나인가? 락시니라! 락코브라! 거대한 배비야! 야 저리 가! 야 저리 가! 달려주세요 달려줘 달려줘 으악 거 아까 봤어요? 여러분들 거대한 뱀이 있는데 잘못봤나? 아 나무! 아까 뱀이 있어 잘못봤나? 우산 자리 가볼게요 역시 뭐가 있는건 아니겠죠? 롤러코스터가 있네요 혹시 동굴에 들어갔나? 혹시 거기에는 다양한 레드레스가 나오는거 아니겠죠? 드래곤게들 어? 부티아노돈 야 부티아노돈 저리 가 야 부티아노돈 야 저리 가라니까 어? 뭐야? 으악 당장 야 맛있겠다 으악 뱀이다 거기서 으악 거기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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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뱀을 물리지는 방법은 없을까요?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뱀을 막으려면 지금 잠잘히 아 메가네오라다 요즘 이 티타노 보아 으하하하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아 뱀이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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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다 어어어어어 충돌성 운점술능성 약통 뱀이랑 박쥐들 리프트라노돈들이야 아 배만 다 안 들켰다 내 과자 젖을 으악 내 아시아만 먹게 뻔했어 어 거자 눈선이야 아까전에 맞았네다 우와 재밌어 하하하 완전 재밌다 하하 아나콘당은 아까전에 그 뱀이 나오는건 아니겠지? 아 금지구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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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놀러코스터 막다른길 으악 뱀이다 들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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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켰는건 아니겠지? 그럼 그럼 구독가들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